총무수님, 제가 이 일을 1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개신교와 카툴릭에서는 이런 종교 정화 사업에 굉장히 신경을... 그러세요. 그렇게 기독교식 이분법으로는 진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원장 스님, 얼마 전에 충주 포교당에서 불상해랑 위패 팔다가 추정 60분에 나온 적도 있지 않습니까? 미리 단속하면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저 문어 대가리는 왜 이렇게 날 싫어하는 거야? 선배, 장사 냄새가 너무나요. 어, 장사라니? 문어 스님이 돈줄이에요. 잘 보여요, 그냥. 좋은 일은 좀 쉽게 좀 하자. 거기 사슴동산이란 거 자료 좀 줘봐요. 그건 왜? 제가 화두 하나 던지겠습니다. 종교의 3대 요소가 뭡니까? 교주신도 경전. 신흥 종교라면 분명 지들이 쓰는 경전이 있을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석하거나 아니면 불인가 경전을 쓸 경우... 그래야 너희 쪽 종단 집행부에서도 압력을 넣을 명분이 생긴다. 빙고. 남관생 보살.